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연천에 덴마크형 테마파크가 조성됩니다. 덴마크의 건축양식과 연천의 자연이 어우러진 복합휴양시설인데요. 경기 북부 김태기재 보도입니다. 덴마크 건축양식의 호텔과 전원주택, 친환경 놀이터와 지하수를 활용한 물놀이 시설, 라벤더, 율무 등을 경작하고 이를 활용한 제조, 체험 공간까지. 연천에 덴마크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가 조성됩니다. 연천만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국적이고 낭만적인 유럽마을과 연천 주민과 함께 생산형 테마파크를 만들고 더블로 진정한 힐링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덴마크 테마파크를 조성하도록 가평의 스위스 테마파크를 운영 중인 주식회사 더축우시 807억 원을 투자합니다. 경기도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연천군은 용지를 공급합니다. 많은 부분을 갖다가 민간 베이스로 갑니다. 이는 이제 부질제공이기도 하는데 그 지역이 대한민국에서도 아마 힐링이 성지로 다가가 저는 분명히 거들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천은 군남면 옥계리 71만 7천여 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농촌관광 휴양단지를 추진 중입니다. 덴마크 테마파크는 이 가운데 7만 8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2020년 착공해 2021년 준공이 목표 경기도와 연천군은 덴마크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연간 100만여 명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생태관광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지원TV 김태희입니다.